하루에 30페이지 마스터에 오도록 내가 직접 매일매일 테스트 할 예정이니 매일매일 테스트요? 오늘의 시간은 어떤 상황일까? 오늘의 시간은 뭐라고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의 입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. 저는... 세무원을 시っかり 오테치다시 시대 스미마... 스미마생밖에 알 줄 모르나? 왜 운다, 기억한다 이게 대체 왜 안 되는 거지? 스미마생밖에 안 돼 내가 기필코 일본어 마스터에서 이수무 갚아주고 만다 스미마생밖에 안 돼 오늘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? 아침에 출시말의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경제자회진 포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선물 선물이요? 단기간에 실력이 훅 늘었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야 보상이 있어야 성과도 따르는 법이지 나한테 선물 받은 최초의 직원이니까 그 영광스러운 마음 오래도록 간직하도록 네! 잘할 수 있어 김 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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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들어가. 아닙니다. 저 자료 정리해서 내일까지 보내주기로 했어요. 그 일정... 딜레이 됐어. 네? 전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. 방금 연락 왔어. 그럼 퇴근하는 걸로. 네, 박 부장님. 백화점 인수관 말입니다. 일정 딜레이 시켜주시죠.